인스타그램 아 핑인데 너무 낭만적인 커버인데요 왜? 어디봐? 왜? 때릴게 없네 가드 시킬려 없은건데 위험했다 와 가드 조절 아 가드 조절 거리 조절 가드 조절은 뭐야 아 왜 짧아 여러분들 카즈야 못본줄 알았죠? 상대방이 카즈야 하니까 많이 봐보세요 어 야마 이렇게 때린거에요 떠올봐든데? 불화 감사합니다 3,3,7,1인 불화 감사합니다 와우 아우 왓아 컴보 뷰 루퍼 보이 오우 왓 짬바리 너무 느려서 카운트하네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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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초폭 나왔는데 크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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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아이오 왜왜왜왜왜왔냐 와 엇박자 Aha 어디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할아용 아이고 소스 타이밍 예술이네 맞아요 그 와일드리프트라고 앉았는데 왜 자꾸 서있냐 야 와라 커버 왜맞냐 요즘 좀 자신감이 없다 와 타이밍 일부러 늦게 쓰는건가 야 역시 에디라 좋다 이게 안맞네 와 위험했다 아잉 오 4자 왜 맞아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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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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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손이 좋다 아휴 왜 자동이 안보이지 큰일났네 아이오이 닿냐 아잉 와 아니 내가 먼저 쓴 거 같은데 왜 내가 먼저 쓴 거 같은데 아 이거 안 보이냐 이거 보고 막는데 원래 아 무서워 나락이 나왔네 아이씨 힘이 엄청 많았다 아 끊겨 끊기는데요? 아 끊겨 아 끊겨요 아니 맥 걸리는데요 에이 와 짠다 에이 에디 이대만 이리 엘 엘 엘 음료 라이브 미래 노 わー600 くんじゃない? やばいよこれ エディやったことあるねマスク君 本当にゴミだと思うエディ あ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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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まさく 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오인데요 왜? 왜? 나 안앉았는데요? 감사합니다 10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치카우치니 오이시 메시고요 아 600시간으로 만들어주신다고요? 그건 너무 감사하죠 아니 나 원집어 보였는데? 안돼 시간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니야 브리타 그거 그거죠 아 그거 저번에 7구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아 아 너무 잘한다 으윽 아 저렇게 이렇게 하네 헤엑헤헤헤헤헤헤 헤헤헤니셔 헉 쎄찢 아oun 어쩔수 없는거죠 와우 나이스 아 나이스 형님? 형님? 아 개무서워 개같이 룰렛빵해도 이겨버렸지 100비트면은 천원인가? 어이 어이 자리받고서 야 금방 콤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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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아잇 아잇 저기요 아니 저기요 잠시만요 아잇 아니 2시간 삭제인데 아 미친 미치겠다 아니 저기요 2시간 삭제인데 2시간이냐고요 가드도 안되잖아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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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센 뺄샘을 잘해야죠 예 아 어지럽네 갑자기 아 어지럽네 아 아 아 660이라고 거짓말이지 아 660 돌았다 아 아 아 막았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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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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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